네, 반영이 오셨군요. 반영이... 반영이 오셨습니다. 반영이 스승의 날이라고 준비했습니다. 이게 뭔데? 카멘션이에요. 말투 왜 이러지? 꿈 많은 10대 고등학생 파이터 임도현. 도전을 멈추지 않는 40대 선생님 파이터 김찬민. 세상을 배우고 싶었던 20대 방랑복서 윤형근까지. 각양각색 선수들이 출전했던 모스짐 식구들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났다. 저희 키워받을... 키워드 추 안하나요? 무조건 출전했어요. 무조건 출전이에요, 무조건 출전. 뭐 처분이면 아니면 돼. 부산님도 안 돼. 부산님도 안 돼. 부산님도 안 돼. 부산님도 안 돼. 그럼 나오면 안 돼. 아, 히어로죠? 더워야 돼, 더워야 돼. 좋아. 좋아.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변혜야, 변하네, 가자.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아, 날아다. 내가 멈출해야 돼. 아,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내가 멈출한 거. 너무 안 돼, 안 돼, 안 돼. 아냐, 아냐, 아냐. 진짜 안 돼. 아, 진짜. 아, 제발 제발 제발. 애기 다 못 타고. 못 타고. 아, 참..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나는 왜? 아, 이거 아쉽게 해. 나는 왜 운전도 해야 되는데. 손해야지, 이런 거를. 나하고 나와서 이렇게 가야 돼. 아니다. 뭐, 시합 준비합니다 이런 소리 아무도 안 한다, 아이가. 하하하하. 아, 진짜. 나는 건물이 흐르고 있다, 지금. 아, 아. 자, 라이트급 경기고요.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맞대결, J.P. 에스피노사와 강정민 선수의 대결입니다. 인디, 필리핀 독수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J.P. 에스피노사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다이너마이트 강정민 선수입니다. 1년 만에 복귀전이고요. 1라운드입니다. 탐색전. 네, 강정민 선수는 몸을 조금 숙였다가 하면서, 앞으로 살짝 다 가면서. 네. 자, 택다운 페인트 써주고요. 아웃사울 레그 잘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우킥 하나 차줬습니다. 강정민. 네.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줬던 이야기인데, 어우, 지금은 패드킥이 높게 올라갔습니다. 네, 자신감 있는 거죠. 에스피노사는 계속 왼손 오버핸드를 크게 날리면서 거리 줄이고, 붙어서 좀 더 주먹 싸움을 해보려고 하는데, 강정민 선수가 잘 흘리면서 거리 조절하고, 거리 붙었을 때는, 자, 지금도 오른발 레그킥. 지금은 슈퍼맨 펀치, 라이트. 네, 레그킥 페인트 섞어주고 슈퍼맨치 넣어주고, 패턴 좋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에스피노 선수의 오른쪽, 아, 왼쪽 발, 허벅지 뒷부분 붉게 물들어있죠. 네. 초기에 들어갔던 강력한 걸, 그 때문에, 결대 스탠트 바뀐 겁니다. 지금도 킥도 왔고요. 자, 조금씩 물고 있는 강정민 선수입니다. 아, 몸통쪽 들어간 킥도 좋았습니다. 네. 복부쪽 들어간 거, 바디샷. 다시, 라이트! 강정민! 2라운드. 자, 추천부터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속 펀치 공격. 자, 룩 한번 쏴보는 에스피노사. 에스피노 선수는 1라운드 자신의 라운드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들어옵니다. 자, 오버핸드만 계속 날리는데, 일단 그거는 강정민 선수가 충분히 파커러. 오, 지금은 헤드킥! 들어갑니다. 자, 약간 브라질리아 킥스탄이 들어갔던 것 같네요. 네, 들어갔던 에스피노 선수는 1, 2, 라이트! 어우! 자, 밤비 걸 시도하는 에스피노사. 자, 강정민은 뭔가 생각을 좀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펀치 공격이 상당히 매섭습니다. 반격이 있는 선수입니다, 에스피노사. 강정민, 에스피노사. 지금은 바디킥. 아, 좋았습니다. 바디킥. 네! 살짝 밀어냅니다. 강정민. 어우, 에스피노사도 저 정도로 왼쪽 발에 허벅지 데미지가 있으면 스텝이 좀 굳어질 만한데. 그렇죠. 상당한 정신력입니다. 자, 지금은 왼손 살짝 밀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그릇으로 끌고 들어가는데요. 계속. 자, 사이즈까지 왔죠. 굉장히 좋습니다, 강정민의 포지션. 정말 좋은 포지션입니다. 자, 2라운드 시간에 1분 50여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왼손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강정민. 자, 저기서 강정민 선수가 에스피노사의 오른팔을 다리 가래사로 뺀다면 크루스피크 자세까지 만들면서 완벽하게 상대방 얼굴 공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레프리의 스탑선이 빨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아, 좋아요. 딱 올라타는데, 올라탔어요. 올라탑니다. 네, 불마운트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죠. 네, 에스피노 선수가 지금 그라운드 스피드에 대한 기술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선수로 보입니다. 파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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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딩. 파운딩, 계속 들어온 강정민, 강정민. 두드립니다. 파운딩, 경기마운이 됩니다. 자, 주의장은 한번씩 볼까요? 자, 여기서 브라질리언 킥 잘 들어갔고요. 바디킥도 하나가 잘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에스피노 선수는 계속 오버핸드를 크게 날리면서 대응을 해 봤었는데 자, 그러다가 지금 이런 상위 포지션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지금은 등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호기 의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끌었습니다. 강경민 선수의 승리입니다.